안녕하세요 달야라치킨입니다 오늘은 다이아TV로부터 미션을 주셔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크리에이터 그룹에서 다이아TV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렇게 웰컴 박스를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열어봅시다 이렇게 다이아TV 로고가 크게 박힌 스냅백 원래 따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얼굴이 비춰서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소중하니까 미션 카드 저희 다이아인 크리에이터 분에게 안녕하세요 다이아TV입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든든한 우산처럼 친구처럼 함께하는 다이아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다이아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알려주세요 나에게 다이아란 나에게 다이아란 여러분들입니다 저에게 다이아란 아마 손이겠죠 손이 없으면 뭘 만들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이아는 무엇인지 왜 소중한지 댓글로 남겨달라고 돼있네요 이건 감사 인사고요 보조배터리 실리콘 케이스예요 스티커 노트 마우스 패드 이건 다이아TV 로고가 박힌 샤오미 보조배터리 다이아TV 로고가 박힌 샤오미 보조배터리 온통 중국어인 설명서 음... 뒷면도 중국어네요 명함입니다 지난번 명함은 폰번호를 적었더니 잘 안써져서 이번엔 빼버렸어요 마구마구 뿌리려고 이렇게 명함까지 끝이네요 이렇게 명함까지 끝이네요 또 하나 내리다 또 하나 내리다 크로 담배배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